LA 한인축제재단이 지난 축제기간 유료 공연으로 인한 적자와 관련해 본격적인 외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. 재단 측은 어제부터 재단실장의 밝은 CPA를 초빙해 외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캐시미어와 딘 섭외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을 감사해 정확한 적자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또한 예산 사용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이 발견됐을 경우 당사자에게 최대 형사고발도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 밖의 축제기간 정전사태와 운영 미흡에 대한 문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외부 감사는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현재 재단 적자 채무는 조갑재 회장 개인담보로 해결한 상태입니다. 지난 LA 한인 축제 적자에 대한 책임 공방은 외부 감사가 끝나는 시점 이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